오늘 또 베라쿠르즈 라이트 분양입니다. 베라쿠르즈 운전석 앞에 라이트 구형 타입이고요. 저번에 차주분이 조금 그거 하다고 오른쪽 고 갈았다고 왼쪽 고 이거는 상태가 괜찮은데 그거 하래가지고 놔두고 가셔가지고 버릴라 아깝네. 그나마 괜찮은데 조건이 있습니다. 택배 안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디에 붙여주려고 안 합니다. 먼저 온 사람 먼저 가져가는 거야. 라이트 필요하신 분 장착해달라 안 합니다. 장착은 차주분이 직접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그겁니다. 먼저 우리 샵에 온 사람이 지금 내일 9시 반부터 9시 반부터 우리 샵에 온 사람들 깨끗하죠. HID 여기가 조금 조금 그거 해. 조금 그거 하는데 근데 크게 사용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요. 그래요. 차주분이 그 운전석하고 이거하고 조금 자고가 안 맞다고 보기 싫다고 바꿔달라 해서 바꿔서 껍데기만 바꿨거든요. 껍데기만 입는 거야. 껍데기만. 그래서 뭐 보내달라. 뭐 해달라. 뭐 없어. 우리집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간다. 그겁니다. 아시겠죠. 버리기를 쭉 버릴라 아깝고. 장착해달라 이런 거 안 합니다. 와 가지고 가져간다 주는 거면 줍니다. 와 가지고 장착해달라면 안 줄 겁니다. 내가 장착할 시간 없어 지금. 버릴라 아깝고.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차량 되게 많잖아요. 그죠. 노란색 노란색 이거 베로크루 갖고 있으신 분. 운전석 겁니다. 운전석 HID 분양. 운전석 사람이 언제 가져간다. 끝.